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이거는 죽기 전에 꼭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구나.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전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생명은 무엇이에요? 갑자기 또 왜 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생명이다. 그거를 아시면 그 생명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내가 죽어도 나를 부활시키고 내 병도 치유하고 그 이상 중요한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생명을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구나 이렇게 무조건적이구나 를 느끼는 순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실됨, 선함, 아름다움을 다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총론을 했습니다. 뉴스타트의 총론은 생명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빗대가지고 계속 총론을 얘기했는데 다른 병도 좀 얘기해가면서 뉴스타트를 더욱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면 소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화는 다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다 자꾸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방에 가서 소화제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를 먹는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면 그 소화제가 소화시켜줘서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소화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위장세포와 내 최장 그리고 시비지장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그 세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최장이나 시비지장이나 특히 위장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소위 우리말로 쉽게 해서 소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소화제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소화시키는 효소,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digestive, digestive라는 말은 소화시키는 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효소는 enzyme, digestive enzyme, 소화효소죠. 각종 여러 종류의 소화효소들이 위장세포, 최장, 시비지장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꽂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화 안 된다는 말이나 암에 걸렸다는 말이나 어느 유전자가 더 많이 꺼졌냐의 문제지 알고 보면 모든 질병은 다 같은 병이다. 우울증은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이고 불면증은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이고 그러면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생명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그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는 내 내면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거부하고 있고 내 내면에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자꾸 막히고 내 내면 속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 나 원 참 기가 막혀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죽겠네요. 기가 막히면 죽겠네요. 무조건적 사랑이 막히면 죽겠네요. 소리가 절로 나오죠. 참 우리 한국말은 이 생명 차원에서 굉장히 정확한 정말 놀라워요. 제가 뉴스타트를 알고부터는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생명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언어가 되냐. 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생명에 대한 그 기, 생기 그 기에 대한 감수성이 뭐예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기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발달되면 된다면 발달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생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까? 죽겠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사실 살았던 기간을 따지면 미국서 산 기간이 훨씬 길어요. 미국서는 제가 40년, 45년 살았고 한국서는 기껏 한 3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5년을 사는 건데 저는 미국 분위기가 참 익숙하죠. 그런데 미국적 분위기는 상당히 무선적 분위기예요. 예수적 분위기입니다. 왜 그 나라 자체가 건국이 된 것이 무슨 정신으로 건국된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그게 무조건적 사랑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청교도인들이야. 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 조건적 분위기가 싫어서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배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자꾸 위에서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라고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가서 이런 종교적 박해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 무조건적 사랑 그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고향을 다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국민들에게 뭘 주는 나라예요? 자유야. 자유. 네가 뭘 믿든지 무슨 종교를 가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살게 하니까 국민들이 가장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다 무선적이 됐어요. 창의적이 됐어요. 창조적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어느 만드는 미국이 가장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구태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다 뭐예요? 움츠린 나라들입니다. 왜? 위에서 자꾸 뭐하니까? 악압하니까. 그래서 독재국가 뭐 이래서 움츠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어떻게 해야 돼서 갑자기 뭐예요? 확 자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누구 영향을 받은 겁니까? 미국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적 분위기를 우리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 그런 소화효소 생산 유전자들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뉴스타들 하면 위장도 소화기능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우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간뒤에 위장에 있고, 위장에서 이렇게 꼬부랑하게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십이지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 뒤편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장입니다. 그 죄장은 이렇게 뒤쪽에 있어요. 위장은 앞에 있고. 그래서 이 십이지장에서, 그 다음에 간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이 초록색 주머니에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쓸개, 담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쓸개, 담낭이라고 그러죠. 그 담낭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담즙은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지방,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을 때, 튀긴 음식을 먹을 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있는 저장해 놨던 담즙, 담낭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수축을 해요. 그러면 담낭 안에 저장돼 있던 담즙이 짜져 가지고 어디로 올까? 그래서 이게 담즙관, 담관입니다. 담관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가 어디예요? 12지장이죠. 그래서 12지장으로 담즙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장에서 소화효소가 쫙 나와서 12지장. 그래서 12지장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위장에서도 소화효소가 생산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계속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소화를 한 반쯤 시켜가지고 12지장으로 보내면 또 12지장에서 아직도 소화 안 된 기름기 이런 거를 소화하고 또 단백질 이런 걸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이 잘 켜서 소화물질, 소화효소들을 잘 생산하면 식사하고 난데 한 1시간 후면 깨끗이 위장이 비워지고 그 다음에 소화된 음식들은 어디로 가요?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는 거야. 소화가 작은 창자, 소장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그 소장을 통과하면서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유전자들이 원활하게 잘 켜져서 작동을 잘 하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위장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위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위장입니다. 위장을 잘라서 위장 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뭘 자른 거예요? 식도를 자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도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시비지장. 우선 위장의 벽을 좀 봅시다. 위장 벽을 보면 위장 벽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 층이야. 세 층이다. 이게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결이 있고 또 이렇게 된 결이 있고 심장은 이렇게 근육 결이 서로 왜 그렇게 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심장은 각 방향으로 다 주물럭거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게 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위장은 어떤 때는 뭐예요? 이렇게도 하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여기가 좁았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면 또 여기가 좁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랬다가 또 뭐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런 걸 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게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소화가 제일 잘 되도록 제일 부드럽게 조절하는 그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영적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잘못되면 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선미가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옵니다. 참 감동적이다. 그러고 있으면 위장은 뭐예요?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뭐죠? 뭐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소화가 잘 되도록 주물럭거려 주는 생명 신호. 전자파가 확 변하는 거예요. 나쁜 전자파, 베타파. 그러면 위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쁜 전화를 받으면 뭐가 뒤틀려? 속이 뒤틀려. 그래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장의 기능, 뜻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조금 더 오래 살은 것 같은데, 한 5년을 더. 미국에서의 생활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국서가 훨씬 더 속이 뒤틀려. 뒤틀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자주 자주 뭐 상한다고 해요. 속 상한다고 해요. 속 상할수록 소화가 잘 돼, 안 돼? 안 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화제가 그렇게 잘 팔려. 속 상할수록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위장세포에서 소화효소를 충분히 생산해 내면 내고 내가 또 이렇게 부드럽게 주물럭거리면 소화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속상해. 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럴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엄마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녀의 선택에 내가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고요. 미국 부모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 그 손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설득한다는 게 없어요. 엄마 말이니까 들으라는 거야. 또 아빠 말이니까 뭐예요? 군소리! 하지만 그런데 우리 딸이 키우는 것을 볼까요? 애들이 군소리 하는 거 그건 틀렸잖아, 엄마.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다 들어주고 어떤 선택, 그 선택이 왜 나쁜 선택인지 왜 엄마 말이 좋은 선택인지를 뭐예요? 설득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죠. 시끄러워! 그래버린다고 우리는 엄마 신경들 하라고! 안 하면 용돈 잘라! 철저히 조건증.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부모들이 이러니까 엄마 말대로 선택하는 것이 옳아. 그러나 최종 결정 선택은 니꺼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네가 선택한 대로 하려면 한번 해봐라. 우리 지켜보기로 하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한국소년은 보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내가 다 인터넷 뒤져보고 아! 나는 뉴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무슨 암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속상하고 그러나 미국소는 그래? 뉴스타트가 뭔데? 어떻게 하는게 뉴스타트인데? 설명은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최종 선택은 네 몸이니까 네가 하라.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속이 덜 상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자꾸 네 선택은 할 수 없다.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권위로 억눌림을 받으니까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해. 그러니까 자꾸 속상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집에도 왜 그렇지? 하면서 왜 그 모양일까? 우리는 남이 옷 입은 것도 간섭해야 안 해요. 저녁은 왜 저런 걸 입고 됩니까? 저게 옷이라고? 지 눈에는 좋아 보이겠지? 그런 면에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참 편해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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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문화의 차이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속상할 일이 그렇게 많지 뭐예요? 않겠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면 그걸 또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는 받기 싫은 항암치료까지 받는 수가 있더라고요. 왜? 식구들이 전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사고방식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잠 못 보이면 결혼해도 부모들이 별로 안 도와줄 거고 이런 게 다 연관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결혼할 때 부모가 그렇게 돈 안 씁니다. 여기는 막 기둥이 날라 은행 가서 융자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썼어요. 왜?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다고 왜? 그건 농랍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해주니까 무슨 뭐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뭐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뭐 예단 그때부터 신랑신부를 싫어서 막 시작해. 그렇죠? 왜 이런 걸 보내왔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미국 손이 예단 같은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변할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위 벽의 얘기고 위장의 내면을 봅시다. 내면. 보니까 쪼글쪼글쪼글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음식이 여기 있고 이건 뭐예요? 위액입니다. 위액 위액을 구성하는 이 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첫째, 위산 위산 그래서 위산이 역류해서 올라오면 신물이라고 해요. 아주 쉽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염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산을 얼굴에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상이 뭐예요? 염증산이 뭐예요? 그런데 위장은 왜 이렇게 강력한 위산이 생산돼서 저렇게 위액을 구성하고 있는데 위장은 염증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위산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보호막을 치는 끈끈한 점맥이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끈끈한 코 같은 코 이렇게 끈짝끈짝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산해 가지고 위벽에다가 쫙 발라놓고 위산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위는 끈적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위산을 그 점액을 생산, 보호막을 생산하지 못하는 식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식도 염증 생깁니다. 그런 병을 뭐라 그래? 식도 염증 생깁니다. 영유성 그러니까 위산이 영유해서 생기는 식도 염증 영유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영유성 식도염은 왜 생길까? 여기 보면 위장에서 소화가 충분히 된 음식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시비지장으로 넘어갈 때 이 시비지장하고 위장의 경계선이 여기 있어요. 이 경계선에 뭐가 있지? 조르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하느라고 쭈므르고 있으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조르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충분히 소화 안 된 음식이 식도염으로 자꾸 쓸데없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막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막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도 조르개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식도가 끝나는 부분과 위장 시작하는 부분에 조르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 안에 들어온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꽉 닫아요. 그래서 이게 잘 닫히면 절대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냐고 이제 이러면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닫히지를 않고 자꾸 느슨하게 열려 있으면 위장 속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거꾸로 역류해요.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서 식도에 아주 강한 염점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역류하지 않도록 조르개를 잘 조르 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절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그 사랑,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요. 조르개가. 그런데 속이 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르개가 안 닫혀요. 그러면 이 역류가 안 닫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장의 문제들이 가만 보니까 전부 뭐예요?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장벽을 위장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장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세포가,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를 벽세포라고 불러요. 벽세포가 하는 일은 뭐를 분비한다고? 그리고 염산을 분비해요. 그 다음에 부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부세포가 하는 일은 이런 세포들이 다 부세포예요. 여기는 벽세포가 있고 이 부세포들은 뭐를 분비해? 점액을 분비해요. 끈적끈적한 점액. 그 다음에 또 무슨 세포가 있나요? 찾아 봅시다. 주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주세포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소화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세포들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잘 작동하고 있다면 소화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위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고 하면 위장을 너무 혹사시킬 때 그렇습니다. 위장을 혹사시킨다는 건 뭐예요? 과식이고 과식이고 그 다음에 또 과식 또 결국 과식이나 같은데 군것질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음식을 주워 먹는대요. 시도 때도 없이. 음식 위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에 휴식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했다 하면 적어도 점심 식사 때까지 최소한 네 시간은 뭐예요? 휴식하도록 하죠. 그럴 때 이제 위장이 충분한 휴식을 하고 나서 다음 끼니가 들어오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주워 먹어 군것질을 해요. 그러면 위장이 한 1시간 쉬었다 하는데 또 뭐예요? 또 뭐가 데려와? 그러면 위장이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야 해. 그 다음 30분에 내가 또 뭐가 데려와? 그러면 위장이 입이 거칠어집니다. 에이씨! 이제 뭐라고 그래가지고 위장이 나중에는 피곤해서 죽는 거죠. 이런 생활이 계속 그래서 간식이라는 것이 위기능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 간식하는 게 제일 나쁠까? 밤참입니다. 밤참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밤참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밤참을 참 즐겼는데 밤에 텔레비 보고 나서 라면 하나 끓여 먹자.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식곤증이 와가지고 또 골아 떨어져. 골아 떨어지는데 골아 떨어지기는 했는데 라면이 여기 하나 들어갔으니 위장은 A, C 하면서 또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수면의 질이 아주 나빠집니다. 충분한 수면이 안 되고 자꾸 깨있는 거 반, 자는 거 반 이래가지고 수면의 질이 아주 나빠지고 꼼자리가 아주 뒤숭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깨끗한 수면을 하려면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려면 속이 비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주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잔다는 것이 수면한다는 것이 좋은 휴식이죠. 그렇죠? 그 휴식 중에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든가 하는 일들이 다 휴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질의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면 위장문제는 여러분이 화끈하게 이해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화, 내가 음식을 먹었다, 소화가 너무 잘 됐다 할 때는 그게 언제냐 하면 음식 먹거나 음식 먹을 때도 정말 이 식당 경치 좋다, 맛있다, 서비스가 좋다 이런 것을 좋은 느낌을 느끼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직원이 그냥 털이 타다 이렇게 되면 에이, 입맛이 짭췄다, 유전자 닦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선 위, 입맛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박사님,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교회를 가니까 11조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11조 안 내면 복을 안 준다고 그럽니다.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어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충분히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친 김에 11조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네 라는 것을 그러니까 11조 때문에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덜컥 걸리면 교인들이 암에 덜컥 걸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다고요. 그래, 내가 11조는 10%를 내야 되는데 사실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가만둘 리가 없지? 자꾸 이렇게 조건적이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쪼잔하잖아! 돈 가지고 따지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이 11조에 대한 그래서 다들 11조를 제대로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를 덜 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암을 걸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해요.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11조를 바로 내고 싶어진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는 11조라야 진짜? 11조지. 이거 안 내면 벌 받을 테니까 벌 안 받기 위해서 할 수 없다. 10% 떼자. 그러면 아깝잖아. 그럼 11조 내는 게 스트레스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거든. 안 내도 된다. 그런 분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너희들 돈이 필요하냐? 자,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약성령의 말라기서라는 맨 마지막 책의 3장에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시작이 거창해요 안 해요? 시작은 전혀 째째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온 우주를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고 온 우주는 나의 소유다.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소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거창하게 나왔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무슨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이 벌은 건 어떻게 해? 너희들 다 쓰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나는 다 가진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필요한 거 말해 내가 주지. 그래야 하나님 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갑자기 쪼잔해져요. 갑자기 너희의 온전한 너희의 수입의 10%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아마 돈이 없어서 쌀 같은 거, 곡식을 창고에 드리라. 왜? 왜 창고에 드리라고요? 내 집에 뭐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라는 하나님이 갑자기 뭐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너희들 수입의 10분의 1을 창고에 좀 갖다 놓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만군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가 우리 손자 보고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그래 놓고 손자 보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을 보태 줘야 돼.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 바로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손자가 세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예요? 5만 원짜리 하나로 줬어요. 손자가 가게에 내려가서 초콜릿을 하나 사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초콜릿 한입만 줄래요. 그런 게 11조예요.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초콜릿을 못 사 뭐예요? 내가 너한테 엄청 5만 원을 가지고 천 원짜리 초콜릿 하나 샀는데 그 할아버지가 좀 달라고 해요. 그거는 할아버지가 초콜릿을 달라는 말이 아니죠. 뭐 달라는 말이죠? 내가 5만 원을 줬잖아.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냐. 너 천 원짜리 초콜릿 사고 지금 4만 9천 원이 남았는데 지금 초콜릿 50개를 사 먹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초콜릿 좀 한입만 먹자. 일단 손자가 먹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해요.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슨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냥 글자만 읽어버리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뭐를 집어넣고 읽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도 미국에서 우리 손자가 아주 어릴 때 얘기인데 손자가 대학을 갔지만 우리 딸이 전화를 가서 아빠, 아기 좀 봐달래요. 밤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좀 돌려달래요. 그거 그러자. 그래서 그날 아침 보험회사하고 관계가 좀 삐딱해진 환자가 밀린 치료비 3,000불 3,000불을 현금으로 100불짜리를 다 가지고 온 그날따라 그런 환자가 있어서 수피하고 다 낳고 은행에 입금도 시킬 겸 그렇게 가는데 우리 손자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지난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안 사줬대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손자를 건강식하고 뉴스타트를 잘 시키느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감기가 걸려가서 그랬는지 우리 딸이 안 사준 거야. 그래서 아직도 한 달을 걸렸는데 지금 사줄 때가 되는데 지금까지 안 사줬으니까 두 달을 못 먹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닌 건 자기로 너무나 잘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을 못 먹었으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거를 이런 부탁을 이 할아버지가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버리면 그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사랑은 없이 법만 따지고 안 돼! 그런데 그 5살밖에 안 된 손자가 4살밖에 안 된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좋다! 사줄 수 있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래 네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시켰어요.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 이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건네주고 제가 돈을 냈어요. 카드 내기도 그렇고 잔돈을 내야 되는 잔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100불짜리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만 아가씨가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 거스름돈을 얼마 내야 돼? 98불 10불짜리 9장에 1불짜리 8장에 1불짜리 8장에 한참 세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는 돈을 하나 딱 건네줍니다. 한 장 건네줍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한테 아이스크림도 주고 할아버지한테 뭐 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준 돈은 100불짜리다. 그러니까 이 100불이라는 데 대한 개념이 잘 없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스크림 한 개 2불인데 100을 2로 나누면 50이 나온다. 그런데 이 100불짜리 한 장이면 아이스크림 50개를 사먹을 수 있냐. 50개니까 50개월이야. 그렇죠? 50달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이야. 이 100불짜리 한 장은 50달이면 몇 년이에요? 4년 2개월을 사먹을 수 있어. 그 얘가 막 감동한 거야. 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4년 이상 사먹을 수 있다니. 돈 한 장. 할아버지 도대체 그런 돈이 얼마나 있냐. 다 내 보래. 3,000불이야. 그러면 50 곱하기 뭐예요? 30, 30 장이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몇 개예요? 1,500개야. 그럼 한 달에 하나씩 하면 1년에 12를 해서 1,500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120년을 먹을 아이스크림이야. 얘가 막 120년 그러니까 늘 죽을 때까지 먹어도 뭐예요? 남는데 그 얘가 막 감동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폼을 탁 타먹었어요. 그래서 너는 걱정할 거 뭐예요? 할아버지가 컴퓨터도 사줄 거고 필요한 거 다 얘기해. 할아버지가 이런 할아버지예요. 망군의 할아버지예요. 고창하게 나갔죠. 그러죠? 그런데 얘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탁 핥아먹고 있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좋아진 않아요. 요즘은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그거 좀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안 좋았어요. 요즘은 건강해져가지고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개 먹어도 위장탈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위장탈이 났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까 한 입 얻어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아연 실색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지금 내가 두 달 만에 먹는 건데 어떻게 나눠 먹냐. 너무하다 이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120년을 먹을 돈을 갖고 있어서 왜 나 자기 먹고 달래냐. 제가 뭐라고 그랬께요. 할아버지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돈 내고 사 먹어 봐야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아이스크림은 별맛이 없어. 그랬더니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맛은 아이스크림이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왜 맛이 다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주는 것은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네 사랑이 들어간 거야.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 그거는 맹탕 아이스크림이야. 사랑은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네 사랑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 반둔 말 같거든. 그랬더니 아이 자식이 저한테 빌어요. 지금 두 달 만에 처먹는 거니까 이번 말은 봐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께요. 그래, 그 심정 내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주면 너는 더 행복해진다. 이 자식이 하는 말이에요. 주는데 뭘 행복할까? 그래서 자, 할아버지 좀 봐.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할아버지는 행복한 것 같아?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행복한 것 같아. 주고도. 그래서 너는 받아서 기쁘고 할아버지는 뭐예요? 주는 기뻐. 그런데 주는 게 더 기쁘게, 받는 게 더 기쁘게. 받는 게 기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습니다. 사실 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사실은 더 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쁘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는 받는 기쁨,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 기쁨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준다면 너도 주는 기쁨을 맛보고 나도 받는 기쁨을 맛보면 너도 주는 기쁨, 받는 기쁨,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 주는 기쁨 그러면 기쁨이 네 개가 돼, 두 개가.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 백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입장 곤란해 하면서 그래도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만약 할아버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 내가 할아버지 한 입을 줘가지고 안 기쁘면 이거는 큰 손해라 이거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럴까?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 그것으로 뭐요? 시험해 봐. 기쁘나 안 기쁘나? 시험해봐. 그래서 안 기쁘면 어쩌려고 하죠. 만약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든지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 먹을 돈을 할아버지가 줄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게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오케이, 안 기쁘면 할아버지 돈 줘야 된대. 물론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내미는 거야. 내밀면서 뭐라 그래? 많이 먹으면 돼. 자꾸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게 우리가 11조 내는 태도입니다. 가능하면 조금만 내면 하고 무슨 핑계라도 조금만.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세금 띄고 내가요. 이런 게 우리들의 조건적 신앙생활이에요. 별로 행복할 게 없어. 11조 내는 것도 행복하네. 그리고 그걸 깎아서 내놓고 또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위선적이 돼. 왜 하나님을 조금만 줘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 그래서 조금만 먹을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조금만 먹었어. 그래서 먹고 와 맛있다 고마워.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허허허 그래. 그래서 너 기쁘구나. 그랬더니 어! 기쁘구나. 줘 보니까 기쁘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더 기쁘라고.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번에는 많이 먹어도 된대. 와! 그 말을 들으니까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게?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이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와장창 사주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거를 쩨쩨하게 11조를 잘 내면 복 준다든지 안 내면 복 못 받든다든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달을수록 진선비가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유전자는 더 뭐예요? 활짝 켜지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벌써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란 말도 안 했는데 쳤잖아. 그때 여러분은 생명을 뭐예요? 왕창 풍성하게 받는 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가 회복돼서 지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제가 잠깐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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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나 우리는 참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나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11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 맛을 즐겼고 우리는 맛을 즐기고 기뻐하며 손병을 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각자 자리에 들어가서 잠들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속에서라도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 유전자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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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